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거 클로이 입니다. 오늘은 크림 빵과 아이스드 아메리카노의 6가지 맛을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푸하하 크림빵에서 6가지 맛의 크림빵을 준비했어요. 가장 아래쪽에 흰색 크림이 들어있는 덜 단팥 크림빵만 2개 준비했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대표 메뉴인 소금 크림빵. 그리고 시원한 동일시의 마지막 에서. 좀 더 좋았던 맛인가요 ^^ 뭐지? 일반 농림이 맛있었어요 ^^ 마켓 치즈와 왜요? 이제 상뽀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. 진짜 맛있겠네." 진짜 맛있다. 뱃뱃뱃뱃 그릭 요거트 크림빵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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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단팥 크림빵 닭다리 제주말차 크림빵 제주말차 크림빵 제주말차 크림빵 치즈 SHARE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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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말차 단팥 크림빵 제주 말차 단팥 크림빵 제주 말차 단팥 크림빵 제주 말차 단팥 크림빵 스틸 플레이빵 치즈 털 단팥 크림빵 털 단팥 크림빵 털 단팥 털 단팥 털 단팥 터별 털 단팥 털 단팥 털 단팥 잘 먹었습니다 끝